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오늘은 어떤 내용을 브리핑했는지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월 20일부터 22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WHO가 확인한 유행 발생 사례는 6개국의 20명이 확진 환자로 연관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남지원 SBS 기자, 천흥민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게 사흘째입니까? 얼마나 됐죠? 확진일 기준으로는 나흘째입니다. 나흘째입니까? 그러면 나흘째 또 만 사흘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소강기라고 한번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네요. 지금 이제 소강 상태냐, 꺾인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제부터 계속 기자들이 묻고 있는데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나라 상황은 일단 확진자가 없어서 너무 다행스럽기는 한데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유입된 환자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환자가 가운데 절반이 중국에서 유입된 환자인데 중국 상황이 계속 유동적이에요. 보셨겠지만 어제 1만 3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가 됐고요. 기준이 바뀌면서 갑자기 늘었다는 거죠, 중국 정부의 설명은? 네, 그리고 오늘도 3천 명, 4천 명인가요? 5천 90명이죠. 확진자가 5천 9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른 단계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춘재 끝나고 춘재가 좀 연장이 됐는데 끝나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주에 들어오신 분들 많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긴장 늦추지 말라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중국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동안 확진자, 사망자는 어떤 기준으로 발표했고 왜 갑자기 1만 명, 5천 명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기준을 도입했기에 중국의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은 거죠? 아까 기사를 잠깐 봤더니 임상 진단 이런 데에 관여됐던 분들도 다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코로나19에 의한, 1구에 의한 폐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성이 나오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바이러스 양이라든지 어떤 검사 방법에 의해서 음성이 나올 수 있고 재검사를 하면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임상적으로 이 환자는 이 질환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을 하거나 폐렴을 갖고 있다고 진단을 하게 되니까 그 수가 갑자기 1만 5천 명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환자들을 이제 넣어야지 맞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 검사가 보면 처음에 음성이 나왔다,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있었죠. 네. 그리고 발열, 열이 나더라도 엑스레이라든지 CT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임상적인 판단을 다 기준으로 넣는 게 넣었더니 이번에 이렇게 조금 많은 환자가 갑자기 늘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국이 발표한 통계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미 그것보다는 몇 배 정도 더 많은 인원이 감염됐고 또 확진 판정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에. 중국 당국에서 기준을 좀 바꾼 것이 아닌가. 이번에 후베이성 차원에서 아마 바꾼 거라고 하죠. 그런데 그 기준을 그런 비판 때문에 바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중국에서 그동안 지금 무증상 환자들도 거기에 넣지 않았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그런데 사실 지금 어떤 이유로 했는지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도 계속 사례종을 바꿔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다섯 번째까지 나왔죠. 이게 완전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요. 연구 결과 누적되면 그에 따라서 계속 사례 정의는 바뀌고 또 그 지역별 상황에 따라 또 검진 가늠한 방법에 따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성혁 베이징 특파원의 아까 기사를 보니까 통계 신뢰도에 타격을 입더라도 중국 정부가 이렇게 기준을 바꿔서 발표하는 것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면서 베이징 차오양병원의 부원장의 인터뷰가 들어갔는데 임상 진단 분류를 추구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하는 임상 진료 관행에 부합하고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에도 유리하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말씀 그 뜻입니까? 네,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폐렴 환자가 왔을 때 균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환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경험적 항생제를 써서 박테리아 폐렴 같은 건 치료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균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30에 한 40%밖에 균이 동정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이런 폐렴도 그런 확진 검사만 가지고 기준한다면 한 30%, 40%만 환자 수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100%로 한다면 임상 환자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환자를 많이 못 본 거죠. 하지만 환자 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 폐렴은 엑스레이나 CT에서 이런 식으로 형식이 보이고 혈액 검사를 했더니 백혈구 저하증이나 임파구 저하증 이런 혈액 검사의 특징이 나타난 겁니다. 임상 증상으로도 열이라든지 피곤함, 기침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만 일부에서는 설사라든지 구역질 같은 소화기 계통 증상도 나타나더라. 그런 자료가 모이면서 임상 증상으로 분류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어쨌든 정부가 아직까지 소강기라고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국의 변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우한에 거주하던 우리 교민분들 벌써 세 차례 전세계를 보내서 모시고 왔는데 처음에 오셨던 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내일 퇴소합니다. 367명, 아산에 계신 분 194명, 진천에 계신 분 173명이 내일 오전에 퇴소를 합니다. 모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셨고요.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시나 그런 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퇴소 전에 1339라든가 보건소에 어떤 때 어떻게 연락을 하라든가 그런 보건 관련 교육을 받고 나서 각자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민분들은 내일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연휴할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직장도 다니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이미 사실 14일이죠. 잠복기, 최장 잠복기로 꼽히는 14일을 잘 넘기신 분들이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라 일상생활 가능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각 지자체가 한 두세 번 정도 안부를 물을 겸 전화로 확인할 예정이다. 오늘 김강립 차관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교민분들 아산과 진천, 교민분들이 묵었던 시설 근처에 사시는 주민분들에게 상당히 고맙다 또 뭐 이런 마음도 표현하시고 또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건당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따뜻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분들 오실 때 처음에 굉장히 좀 반대 시위도 많고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서 아산, 진천 주민들이 잘 받아줬기 때문에 잘 쉬다 가라 그런 플래카드도 내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왔죠. 예, 관련해서 한 학생이 쓴 글인데 이 학생은 교민은 아닌 것 같고요. 아산시에 사는 누구누구예요라고 했던 것으로 봐서. 예, 방에 있는 동안 힘드시죠.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화이팅, 치료받고 다시 일어나서 힘내보세요. 어디에든 있어도 제가 기도해 줄 거예요. 화이팅, 손 열심히 씻으세요. 우리 어린 학생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따뜻한 편지였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교민분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교민분들도 또 아산, 진천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사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남대문 시장도 방문했고 기업인들과 만나서 예정됐던 투자 그대로 진행해달라 당부하기도 했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도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이 방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군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또 안 나죠. 아, 요새는 좀 줄었죠? 그래, 뭐 금방 또 괜찮아질 거예요.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였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네, 정세균 총리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좀 마음이 손님들이 적으니까 좀 편하시겠네. 상인 답변이 당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세균 총리가 조금 마음을 좀 잘 전달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말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현장을 찾았던 그 의도와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현장을 또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어디건 뭐 상점이 됐건 서비스 미용실이 됐건 어딜 가도 요즘에 너무너무 불안해하시거든요. 혹시라도 확진자나 접촉자가 다녀갔다는 보도가 나오면 저희는 당장 며칠씩 문 닫아야 된다. 이거는 사실 그런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아마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병원에서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원은 들어가는 환자들 다 발열 체크하고 소독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직원들이 업무 분담을 하면서 되게 힘겹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정세균 총리 발언이 뭐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좀 마음 편히 가지시라는 의도겠지만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교수님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셔서 좀 논평하시기가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새는 손님들이 적으니까 참 마음이 힘드시겠습니다. 어쨌든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또 예전처럼 손님들도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 또 그동안에 돈 많이 벌어놓은 걸로 좀 버티셔야지 이 이야기도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고 할 텐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루만질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용어를 써야 하는지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정세균 총리도 생각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은 어쨌든 간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본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대형 크루즈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대형 크루즈선 안에서만 매일매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크루즈선을 격리 조치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크루즈선 안에 많은 승객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본 안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뒤늦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배에서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강남 크루즈선에서 이 lobsterhoo 강남 크루즈선에 대해서도 강남 크루즈선을 격쳐서 신경에 오늘 고려한 신경에 대해서도 사모자remo에 관한ESS 강남 크루즈선이 생겨 UFC 강남 크루즈선에 따라서 검사한 후 계속 44명의 생명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강남 크루즈선에서만 강남 크루즈선은 강남 크루즈선에 따로 死亡確認後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陽性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日本の犯人は、日本の犯人の犯人は、日本の犯人の犯人の犯を経ています。 第一次の1日の犯人が、日本の犯人の犯人にあることは、日本の犯人の犯人であることです。 코로나19 관련한 사망자가 나왔는데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가나가와현이라고 일본의 수도권입니다. 도쿄 아래쪽이라고 하는데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나온 게 일본에서 처음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처음에는 지역사회 감염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확진받으신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냐 아니냐를 놓고 또 논란이 좀 있는 분인데 그분의 친척, 장모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과 친인척 관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좀 증상이 안 좋아져서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확진 판정이 숨진 뒤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금은 의아해요. 그러니까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에 숨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되게 악화된 상태에 진행이 됐고 숨진 뒤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숨진 뒤에.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뒤늦게 확진 판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시고 나니까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된 거죠. 원인 불명의 폐렴이라 혹시 또 택시기사분이 아마 사유로 알고 있는데 검사를 했더니 확신이 나온 겁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모르고 계셨다면 많은 곳을 다니셨을 거고 분명히 감염을 시켰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파가 이분은 아니지만 우선 택시기사분 자체가 어디서 감염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나온 첫 코로나19 사망자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보건당국도 상당히 지금보다 더 긴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리고 첫 사망자 말고도 와카야마현에서 50대 외과 의사가 확진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의사, 의료진이 감염된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신규 환자 접수를 중단하고 의사와 접촉한 환자들, 다른 의료진들 검사를 했더니 한 분이, 환자 중에 한 분이 확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감염을 시켰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병원 의료진이 뚫린 상태라서 그 병원에 대한 조사가 또 상당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크루즈선 하선 조치가 오늘부터는 나오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네요. 비선실세 최서원 씨, 최순실 씨라고 쓰는 데 대해서 최서원 씨가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었죠. 개명을 해서 이름이 나는 최서원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형량이 원래 선고받았던 형량보다 2년이 줄었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왔던 최서원 씨. 예전 이름은 최순실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선고받았던 형량보다 2년이 줄었다고 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렇게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재선고를 하게 되면 또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법원 판결이 이번에 확정이 될지 또 좀 더 지켜봐야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크루즈선, 일본에서는 공포의 크루즈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표현하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겁니까? 일단 오늘부터 80세 이상 고령 승객들 먼저 내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까지 외신을 보고 왔는데 준비 중이라는 내용은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하선환 시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오늘 저녁 때 저희 메인 뉴스에서 좀 정확히 전해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승객, 승무원 중에 한 6%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그 안에 계신 분들 중에, 검사 안 한 분들 중에 얼마나 더 많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또 늘어나겠죠. 한국인들도 14분인가요? 이 안에 계신 것으로. 승객과 승무원 포함해서 14분이요. 14분이요? 어쨌든 간에 뭐 14분이 있는데 14분은 아직까지 확진 판정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네, 전혀 없고요. 그런데 취재 기자들과 어떻게 좀 소통이 됩니까? 통화가 됩니까, 이분들하고? 일부 언론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연락이 닿지는 않았고 요코하마에 나가 있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하다. 아직까지는 견딜만하다는 내용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견딜만하다. 교수님, 이런 측면에서 크루즈선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게, 또 놀라는 게 왜 저 안에서 계속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 더 나올까. 크루즈선이 좀 폐쇄된 듯한 구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쨌거나 일정한 폐쇄된 공간에서 지금 계속 같이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창문이 있는 그런 방도 문제가 되고요. 밀폐된 방은 더더욱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어떤 물건을 같이 쓸 수밖에 없고 같은 공기를 같이 쓰시기 때문에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빨리 최대한 격리 시설로 수용을 하고 전원 검사를 해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일본의 상황이 어떤,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통상적으로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선진국이다, 이런 인상을 주는 나라였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뭔가 미심쩍다, 믿을 수 없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본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을 표현했는데 한 Fighter, 한국 봉 네을 탄이 파와льимер 중 tę 이후에는 외국 strips eld에 관제한 것입니다. 일본이 Россantage의 대응 pilots에 jar한다 Educ Congressman 한국 국회의 대응 Result 한국 국회 준비рез 플러스 한국 국회의 대응 지바 과학대 교수의 말이 일본 정부에게는 좀 상당히 아프게 가겠네요. 일본만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오염된 곳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일본 정부 대책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본 정부가 아마도 또 올여름에 있을 도쿄올림픽까지 염두에 두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심적에 갑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 어떤 이익과 상관없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만일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좀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전망도 하고 그러고 과거에 어떤 이런 비슷한 상황, 메르스나 사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진정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극복하기는 할 텐데 언제가 그 시기가 될 것이냐, 언제쯤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느냐,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후베이성과 그 이외 지역에서 환자 수가 치료되는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환자 수보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국의 확진자 수가 줄어야지만 우리가 좀 안정세로 들 수 있거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의 문제점이 경증부터 아주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장애나 증상이 없거나 아주 약하게 오니까 일반인들은 감염이 돼도 모르고 지나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할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기 증상뿐 아니라 소화기 증상으로도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다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매일 5천명 가까이 되고 유학생도 들어올 거고 계속 그거는 교류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에서 환자가 계속 는다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게 3월, 4월 여름이 올 때까지 될지도 지금 제가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한 달, 한두 달 이내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도쿄올림픽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IOC도 그 부분은 아마 신경을 이제는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아베 정부가 더 일본의 확진자 수를 관리하느라고 크루즈를 좀 외면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데요. 이게 사실 그런데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서로 확산이 안 되게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올림픽도는 도쿄올림픽까지 취소하는 그런 상황은 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전에 당연히 잘 정리가 돼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일본 정부 안에서는 이뤄지고 있지 않을까. 네, 코로나19가 벌써부터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입학식, 졸업식 취소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만 참석하도록 하고 축하해 줄 가족들은 교문밖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일정됐던 또 예정됐던 모임을 취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악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도쿄올림픽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그래서 하루빨리 종식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당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또 우리 환자분들 다 더 힘내서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